에디알과 요오디알은 조금, 약간의 뜻입니다. 에디알 도 조금 이라는 뜻이고요. 요오디알 도 조금 이라는 뜻이죠. 자, 차이는 뭘까요? 에디알은 형용사 혹은 동사 뒤에 놓이죠. 반면에 요오디알은 형용사 앞에 놓입니다. 에디알은 형용사나 동사 뒤에 놓이는데요. 요오디알은 형용사 앞에 놓인다라는 거 기억하세요? 그리고 불만족스럽거나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요오디알을 사용하게 되죠. 자, 예문 볼게요. 워후이 쑤오이 디알 하니 나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라는 표현인데요. 워후이 자, 후이는 배워서 할 줄 아는 거죠. 쑤오 말하다요. 이 디알 조금이죠. 자, 쑤오 동사 뒤에 놓였어요. 네, 쑤오가 동사라서 이 디알은 동사 뒤에 놓입니다. 하느이 목적어죠. 나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. 워후이 쑤오이 디알 하느이 네, 당신은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? 니 후이 쑤오 하느이만? 저는 조금 할 줄 압니다. 워후이 쑤오이 디알 하느이 쯔, 어, 쯔지앤이 후 요오디알 구이 자, 쯔지앤이 후 이 옷 한 벌 네, 쯔, 옷을 새는 양사 뭐라고요? 한 벌, 쯔 자, 쯔지앤 양사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요? 네, 이리 생략됐겠죠? 쯔지앤이 후 이 옷 한 벌은 요오디알 구이 불만족이에요. 요오디알 이 디알 구이가 아니라 요오디알 구이 조금 비싸네요.